주택임대 사업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려우시죠? 그동안의 정책 변화를 모두 모아서 세금 혜택별로 총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줬다가 뺐다가 너무 자주 바뀌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얘기할까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10가지 세금 혜택별로 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고자 했던 세금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건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지금이라도 등록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중가 배제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여기는 날짜가 두 개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 두 날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2018년 4월 1일 이때 혜택이 축소가 됐죠.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을 한다면 단기 임대든 준공공임대든 양도세 중가 배제 혜택을 줬다면 2018년 4월 1일 이후로 등록하게 되면 준공공임대만 양도세 중가 배제가 되고 단기 임대는 중가 배제가 되지 않고 중과세가 적용된다입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점이 등록일 기준입니다. 언제 등록을 했느냐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그 당시 단기 임대가 지금은 단기 민간임대로 그 당시 준공공임대는 현재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양도세 중가 배제를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본다면 먼저 금액 요건입니다.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고요.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금액 요건만 맞다면 100평이든 200평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절대 등록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니라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들어있지 않는 빈집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1년 있다가 세입자를 맞춘다면 세입자가 들어간 바로 1년 후에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보통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니까 당연히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셔야 되고 임대주택은 1개 이상이면 됩니다. 의무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하시면 되겠고요. 임대료, 임대보증금, 연증가율이 5% 이하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은 2019년 2월 12일에 새롭게 추가된 요건입니다. 이제는 2018년 9월 13일입니다. 바로 9.13 대책이죠. 이때는 정말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아예 주지 않겠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2018년 9월 1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줬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면 그리고 거기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니라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없앤 거예요. 물론 비조정대상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대로 중과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점 이게 바로 취득일 기준이에요. 앞선 4월 1일과 좀 다르죠. 4월 1일 때는 언제 등록을 했느냐인 거고 9.13 대책은 언제 집을 샀냐가 기준점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지금 등록하거나 내년, 내후년, 앞으로 언제 등록하든 양도세 중과 배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을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여기도 앞선 양도세 중과 배제와 똑같네요. 날짜도 같습니다. 2018년 4월 1일, 2018년 9월 13일 똑같고요. 먼저 2018년 4월 1일부터 보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단기임대 같은 경우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아니라 종부세가 합산이 되고 중공공임대로 등록했을 때만 종부세 합산 배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요건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동일한 요건이고요. 2018년 9월 13일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2018년 9월 1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새롭게 취득했다면 이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아니라 종부세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혜택을 받고 못 받고는 언제 집을 샀는지 취득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지금 등록하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제 등록하든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고요. 역시 세부적인 요건은 전과 동일합니다. 제가 내용이 같은 관계로 설명을 조금 상략했는데 혹시 좀 짧다, 부족하다 싶으시면 제가 항상 영상에 쓰는 자료들을 제 블로그에 항상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서 제 자료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여기에는 날짜가 세 개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0일 이렇게 세 날짜가 있는데 먼저 2018년 4월 1일부터 보면 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한다면 단기 임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준공공임대로 등록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세부적인 혜택을 보면 면적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금액 요건 없습니다. 10억이든 30억이든 100억이든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준공공임대로 등록을 해야 되고 주택은 1개 이상이면 됩니다. 8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요. 임대료,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요구들을 잘 갖춘다면 8년 임대했을 때 50%,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혜택이 2018년 9월 13일에 축소가 됩니다. 원래는 금액 요건이 없었는데 여기에 금액 요건을 신설한 거죠.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당연히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이고요.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면서 혜택이 축소가 됐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년 12월 10일에 더 축소시킵니다. 아예 여기다가 적용기한을 둔 거예요.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을 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2023년부터는 아예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혜택을 대폭 축소한 거죠. 아, 이렇게 점점 혜택을 축소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여긴 날짜가 딱 하나 있네요. 일몰기간 2018년 12월 31일 혹시 여러분이 일몰기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어떤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고 싶을 때 적용기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기한을 두지 않는다면 매번 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적용기한을 두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일몰기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혜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일단 단기 민간임대는 받지 못해요. 무조건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인 요건로 본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금액 요건 없습니다. 10억짜리든 30억짜리든 상관없다는 거죠. 단, 신규 취득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셔야 되고요. 주택은 1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 임대료,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잘 갖췄다면 임대 기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이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관계로 2018년 12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혜택 없어요. 다만 그 당시 세제 혜택을 줄 때 제가 앞서 신규 취득 말씀드렸는데 이 신규 취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신규 취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분양권을 등록했다면 지금 분양권을 등록하려면 잔금 지급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한데 그때는 다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양권을 등록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그분들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양도세 100% 세액감면 이 두 가지는 절대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 하나를 택해서 한 가지 혜택만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여기는 날짜가 하나만 있네요. 그런데 그 위에 뭔가 많이 있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기 민간인데든 장기 일반 민간인데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또 여기서 여러분은 물어보시겠죠. 거주주택이 무엇인지 거주주택은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새 주택을 제가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B, C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A 주택을 등록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 A 주택을 거주주택이라고 하고 B, C를 임대주택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이 거주주택 A를 팔았을 때 B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일정 요건은 필요합니다. 먼저 A, 거주주택 요건을 보면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하셔야 되고요. B, C 임대주택 요건을 보면 먼저 금액요건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B, 수도권은 3억 이하 해야 되고요. 면적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시가는 당연히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라는 거 꼭 유의하시고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이 임대주택은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헷갈리실 겁니다. 보통 다른 것들은 다 8년인데 이것만 5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명이 좀 긴데 짧게 설명드리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임대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요건이 맞춰져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판 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당연히 9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이 2019년 2월 12일 날 대폭 축소가 되죠. 왜? 이 혜택을 평생에 한 번만 주겠대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까 제가 ABC 예를 들었는데 A주택 실거주인연하고 판 다음에 비과세를 받고 다시 D를 사서 또 거주인연하고 비과세를 받고 팔고 또 E를 사서 이렇게 자꾸 롤링할 수 있었거든요. 팔고 팔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정부가 너무 과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안되겠다. 평생에 한 번만 가져가. 라고 혜택을 확 줄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건도 강화됐어요. 임대료,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 이 요건도 붙었고요. 어쨌든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여기 날짜가 두 개가 있는데 날짜에 앞서서 또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하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수의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다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때는 실거주 2년 요건 없이 양도수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걸 이제 부자들이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물론 일정 요건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임대든 상관없습니다. 각각 의무 임대기간만 채우고 팔면 돼요. 물론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그 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물에 대한 양도차액은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요건에 이제 2019년 2월 12일 날 임대료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 이거에 추가적으로 붙었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2019년 12월 16일 역대 가장 강력했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이 혜택을 없앴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비거세를 없앤 게 아니라 비거세 해주는데 똑같이 실거주 인연을 해야 해주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적용 시기는 이제 2019년 12월 17일 대책 발표한 바로 다음 날부터 새롭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주택 이 혜택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지금 등록하면 이 혜택 받을 수 없어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단기 민간 임대는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30%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75%를 감면에 주는데 세부적인 요건을 보면 주택은 한 개 이상이면 됩니다. 2018년부터 그 전에는 세 개 이상부터 했어요.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괄호 안을 보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전국 6억 이하 이게 전국 공통이라는 거 6억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는 4년 이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 이상 임대했을 때 혜택을 주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2019년 2월 12일에 임대료 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 이 조건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10일에 이 혜택도 또 축소가 됩니다. 일단 일물기간은 연장이 됐죠. 그 당시에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 건 좋은데 이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한 개라면 이때는 전과 똑같아요. 단기 민간 임대는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75%로 똑같은데 만약에 임대주택이 두 개 이상이면 이때는 단기 민간 임대는 20%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50%로 감면율을 더 낮춰버렸죠.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21년 소득부터는 이렇게 나누어서 감면율려 주겠다라고 혜택을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취득세로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장 잘 아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다면 단기 민간 임대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든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60.5% 이하는 취득세를 100% 감면에 주다라 대신에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최소한 15%는 낸다. 그래서 85% 감면받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건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주더라 까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건 2019년 12월 16일날 12.16 대책에서 원래는 면접요건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취득세도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또 여기에 금액요건 가액규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유거기하 등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마 이게 적용되려면 법이 개정되고 또 새롭게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될 텐데 아직은 아우트라인은 안 나와있지만 아마도 수도권 기준시가 유거기하 비수도권 사묵이야 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면접요건 외에 금액적인 부분도 요건이 추가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산세 감면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취득세 못지않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 단기 민간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나 면적에 따라서 50%, 25%, 100%, 75%, 50% 감면을 받는다 라는 내용인 거고 물론 100% 감면인 경우에도 자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한 15%는 내더라 라는 거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거를 두 개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이런 혜택을 주더라 라는 정도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도 일정요건이 되면 감면을 준다 라는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2019년 12월 16일에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요건이 강화됐죠 면적요건 외에 이제 앞으로는 금액요건도 붙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2018년까지는 연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였죠 이제 20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도 과세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2018년까지는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죠 그런데 20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가 과세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단기 민간임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면 그 인상분의 4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면 그 인상분의 8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택으로 인한 인상분이에요 전체 보험료에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에 한해서 그것도 인상분에 대해서 40% 80%를 감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일단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돼요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기 민간임대든 장기일반 민간임대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새채택 받는 거 좋은데 문제는 뭐냐 표에 나와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되는 이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이 영상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아마 지금 우측 상단에 쭉 나올 텐데 이걸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고요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세금에서 종부세나 양도세나 다른 세금에서 훨씬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별로 정책변화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없는 혜택 그리고 각 세제혜택의 요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재테크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그리고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